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식당을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어서오세요 고객님 고객님 맛있는 식당 알려주세요 네 고객님 영화배우 송광호도 맛있다던 그 식당 700장으로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오세요 고고씽 거짓말 아니죠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거짓말 아닙니다 들어가 보여줄께 따라 들어있어 어서오세요 식당 안이 넓고 깨끗하고요 참 좋네요 기사님이 낙지 제육볶음 하나 시켰습니다 드셔보시죠 아 이거 볶을래요 아 싫은데 잡고 이런건 다 남자가 뽑는거 아입니까 오빠야 정신차례소 그래 맞지 이거 다 무스마가 볶아야지 그런데 이거 저 맛있는 녀석들 나온 거짓 맞나 아 맛있겠나 걱정되네 네가 볶아주면 좋겠구만 부탁할까 이거 제가 볶아 드릴께요 그거 잘 비비가면서 볶아야 맛있어 진다 네 해봤나 이거 자 이제 뚜껑 닫아서니 조회만 기다리라 이거 보니까 까치지 말고 아 아 으 으 으 으 그럼 어디 먹어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